7성시장역은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중구 칠성동일가에 있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전철역이다. 신천 하저터널로 신천역과 연결된다. 부영명은 유니온 병원이다. 1호선 개통 후 2007년까지는 칠성역이었으나 칠성시장 관광객 유치와 의상을 높이기 위함과 여기 칠성동 중심가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08년 1월 1일에 현재의 역명으로 변경되었다. 칠성시장 안쪽에 역이 있으며 출구는 칠성교 대현동 방향 끝부분과 칠성시장 내거리에 각각 2개씩 설치되어 있다. 4번 출구 끝머리에서 신천 건너 대현동의 주택지구도 제법 개발이 되어 있고 칠성시장을 찾는 시민이나 관광객들도 이 역을 많이 이용해서 이용률이 제법 나쁘지 않은 편이다. 신천교 하저터널을 통해 신천역과 연결되며 하저터널 때문에 역의 심도는 다소 깊다. 2면 2선에 곡선 상대식 승강장이 있는 지하역이며 승강장 벽면 색상은 노란색이다. 출구는 4개로 모두 칠성동일가에 소재하고 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이 역은 곡선의 여파로 인해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단차가 있으므로 승하차시 조심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